네 저 윤티현 전 소방사 대장님 자 오늘 그 구매토클럽 18주년 회원으로서 행사에 참가하셔서 완주하셨는데 완주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특별하게 헤르킹을 나눠가지고 뛰니까 뭔가 헤르킹에 대한 헤르킹에 대한 우리 비영이인데 비영이 오늘 이농이는 오늘 참 잘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뒤에 따라간다고 지금 힘들었습니다. 아유 대단하십니다.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쭉 이어져가지고 좋은 우리 이런 헤르킹으로 반취되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유 대단하십니다. 팀장이랑 준비 다행히 하잖아요. 아유 대단하십니다. 승관 승관. 자 승관 승관요. 승관요. 아유. 아유. 아니 아니 아니. 아유. 아유 팀장. 야 저 팀장 이제 갈아나야 돼. 아유 이쪽으로 가 계시니까. 저 뒤에 와요 빨리 해. 빨리 빨리 나와요. 자 월계관 쓰고 월계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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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영원하라. 네. 영원하라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! 됐어, 됐어! 자, 우리 파이팅 한 번 하고 갑시다! 우리 파이팅 한 번 하고 갑시다! 하나, 둘, 셋! 에이소! 에이소! 파이팅! 수고하셨습니다! 먼저 캠트랑 해가리 한 번 해놔요!